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가수, 작가, 영상감독으로 일해온 이랑 씨 최근에는 오히려 일본에서 그녀의 무대를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예술가의 삶을 사는 그녀에게도 돈을 불리는 문제는 고민거리입니다 작년 수입의 약 40%가 일본 활동으로 나오는 수입이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들이 다 중단되고 그걸 계기로 저도 시간이 많이 생기고 그때쯤에 붙어 주식을 저도 시작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3월에 직격탄이 있었으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에 눈을 돌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단타라고 해도 되나요? 네, 네 단타를 단기 거래에 더 목을 매잖아요 빨리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불안하고 소득이 없는 거를 이걸 하는 시간에서 벌어들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한 달에 소득이 불안정한 시간을 버텨야 될까? 견뎌야 될까? 하는 질문이 계속 있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당장 뭔가 확실성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은 당연히 너무나 이해가 가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아는 것은 세상에 사실 그런 건 없다 굉장히 단기 거래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한 사람들이 보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를 뜯어보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를 계속해서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건 워렌 버핏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개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는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은 단기적으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결국은 잘하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위험을, 리스크를 컨트롤하면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목표점으로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던 어떤 종류의 자산 관리를 하던 그렇게 임해야 된다 이랑 씨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오늘은 M&A 모임에 가는 날입니다 이미 도착했고요 M&A 모임은 머니 앤 아트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인데요 롱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아름답게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신기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예술인이 돈을, 돈을 얘기를 하면 진정성이 없는 거 천박한 것보다 뭔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예술이 가능하냐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냥 돈이 없이는 예술이고 뭐고 탐욕이 안 되나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소득 증강서를 떼보고 480만 원을 너무 개망신을 당하고 은행에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딱 느끼면서 아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작가 김현 씬 재테크 서적 100여 권을 읽고 주식 투자자로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질문이요 야님은 맨 처음에 종목을 고를 때랑 지금 종목을 고를 때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시작을 4년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한창 그때도 바이오주가 굉장히 막 상승했던 시기거든요 2017년도가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런 거 투자했다가 더블로 먹었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없어지고 막 지금 거래가 정지돼 버리고 상당히 폐지되는 거를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한 것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죠 범함의 약간 철학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쌓을 시간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말부터 주식 붐이 되면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는 공부를 하고 산 게 아닌데도 뭘 사도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기존 가치 이런 거 없이 그냥 돈이 되니까 한다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은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그건 없잖아요 사실 뚜렷한 투자 철학 없이 주식을 샀던 이랑 씨는 불안해집니다 대표님은 저처럼 올해 2, 3월에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의 동학 개미 운동을 썼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 시장을 달려갔을 때는 나만 이 기차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쫓겨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만 동시에 이 기차가 내가 탁 탑승하고 난 한 달 뒤에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런데 내가 10년을 할 거다라고 하면 한 달 있다 멈추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장으로 몰려간다고 하는 것의 이면에 그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2, 30대들이 이제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한 임금 상승률보다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지난 20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불평등이 커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투자에 대한 조급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한국은행이 유동성 불안 해소를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상하위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실제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하위 계층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벼락부자라는 말에 빗대 벼락거지라는 말에 유행하고 있죠 자산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쌓아가야 할 사람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영영 밀려날 것만 같은 불안감 밀레니얼은 절박해집니다 어떻게 제가 해야지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대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좀 좋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작은 거에 연연해요 얼마 되지 않은 돈 가지고 30% 벌었다 20% 마이너스 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시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훨씬 더 큰 픽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 삶의 영역과 분리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가 돈을 더 크게 분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공부도 하고 시간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업이나 일을 선택할 때와 과연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총체적인 일이죠 냉정하게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는 업과 내가 자산이 분리가 돼 있고 이 자산이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이만큼 될 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산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업과 잘 섞어가는 시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수익성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수익성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지금은 기초를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좀 긴 기간 긴 아주 장기전일 수 있어요